벤츠와 BMW 등 독일 수입차 업체들이 파격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천만 원이 넘게 할인을 해주다 보니 국산차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져서 국산차 점유율이 쑥쑥 빠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벤츠 자동차 매장입니다 이 모델은 1,300만 원을 깎아줍니다 6천만 원이 넘는 차를 4천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BMW 3시리즈는 1,600만 원까지 할인해줘 소나타와 비슷한 값에 팔렸습니다 그래서인지 계약 대기명단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국산차 업체의 고객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산차 판매는 1년 전보다 적게는 5% 많게는 48%까지 줄었지만 수입차는 23% 더 팔렸습니다 그 정도 가격 차이면 차라리 수입차로 넘어와서 성능이나 이런 거에 이미 다 알려진 바대로 인정받은 차를 넘어가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인 차종이 더 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국산차는 어떤 영역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복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올해가 가장 국산차가 어둡고 국산차 업체는 지난 6개월 동안에만 시장 3.2%를 잃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